라인부터 봐요 라인 예 라인 봤습니다 잘 봤네 너무 너무 잘 봤네 예 자리야 자리야 자리 에너지 너무 많이 참 그래서 떨궜습니다 이 슈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지 아 이씨 힐러가 남아서 힐러를 한다는 애들 좀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 힐러는 모스터가 해야지 남는다고 하는게 아니야 어 다들 마이크 안되시나? 저 됩니다 정면 디바 있어요 디바 자리야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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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있고요 트레이서 역행 빠졌어요 트레이서 오른쪽 상대 뒤 겐지 더 있어요 겐지 뒤에 뒤에 겐지 뒤에 겐지 반피 겐지 뒤에 아직까지 있어요 디바 로봇 빠졌고요 트레이서 궁 로궁 아 왜 안떨어지냐 겐지 피 1이다 겐지 다운 가리야부터 볼게 가리야부터 볼게 트레이서 다운 가리야따운 루시우 반피 루시우 반피 루시우 다운 루시우 다운 겐지 반피 루시우 팁? 쉬프트 타이밍만 잘 되면 이해하고 우클링 솔직히 하다보면 그럼 잡히는거고 깝깝 정면으로 애들 다 들어오네 어이 로봇 로봇 개피 로봇 개피 트레이서 왼쪽으로 도왔어요 트레이서 다운 석양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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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다운 한 명 더 있어요 겐지 자리아 자리아 다운 팀 이제 궁 쓰고 올거 같거든요 막궁 잘 써봅시다 아 나 무서워 밑에 뱉다는거 한번도 안해봤어 그냥 쭉 하면 되긴 한데 무서워 왠지 저 안에 들어가면 트레이서 뒤에 들어왔어요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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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다운 트레이서 D 트레이서 여캥 빠졌어요 트레이서 여캥 빠졌고 뒤에서 딜렀고 뒤에 디바 디바 까볼게요 제가 디바 알모모 처리좀 오케이 다운 오케이 맥크리 다운 힐러가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이게 착각하는게 있는데 딜러가 힐러보다 무조건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힐러도 중요해 읽어들어요 애들 트레이서 다운 무조건 무조건 딜 물론 딜러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힐러도 어떻게 중요한 포지션인데 남으면 힐러를 한다는 생각이 너무 너무 만연하게 퍼져있다고 할까 약간 그래 좀 그래 힐러도 못하는 사람이 하며 못하는 사람이 하며 죽어요 안돼요 절대 안되는 포지션이야 왜냐면 힐러는 한명이에요 힐러는 한명이야 딜러는 두명 세명도 하지만 힐러는 요즘 같은 경우에야 제냐타 꼽아가지고 투힐러 아니면 공격에서는 아나 하물미션 같은 경우에 아나 꼽아가지고 투힐러를 하는데 웬만한 루시오 혼자서 힐러하거든요 메르싱 요즘에 안나오는 투세고 근데 힐러가 한번 짤리며 팀원 전체의 유지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힐러는 절대 안 죽는게 중요한 포지션인데 못하는 사람이 하며 죽어요 그냥 죽어 그냥 죽어 나 내다가 죽어 루시오가 루시오로 막 낙사시키려고 하다가 막 떨어져있고 그런 사람 많아 루시오 루시오는 딜러만큼 중요해 진짜 장난 안치고 물론 힐만 켜고 생존만 하는 방법도 있죠 진짜 못함 위도인의 위도 위도 저 정면 건물 오른쪽 그 우측으로 갈테도 조심하세요 트레이스 역행 빠졌어요 트레이스 우측 리퍼 망령어 빠졌다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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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트레이스 우측에 있어요 위도우 우측으로 갈 때 위도우 조심하세요 우측에 보임 우측이 시어보여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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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저 트레이스 따긴 따야된데 트레이스 개피 다운 위도우 금켰어요 망령어 빠졌다 싶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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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봐줘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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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스 더 있어요 오케이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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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루시우 다운 트레이스 다운 아 뭐야 위도우 금켰어요 우측으로 조심하세요 우측에 시야보이는 자리에요 저기가 웬만하면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도 보이긴 하는데 좀 시야 좁아가지고 리퍼 개피 리퍼 개피 힐킹 먹었어요 원숭이 빡쳤어요 어? 원숭이 개피다 이거 알아 죽겠다 원숭이 개피야 원숭이 다운 아 뭐야 아 여긴 끊는데 왕 왕 저 이리 없어요 사실 이게 안개에요 그걸 해야돼 그 베스비제이를 따야돼 또 딸려면 왼쪽에 그거 있어요 그 리퍼 왼쪽 건물에 자리야 개피 자리야 따운 어? 위도 자리 바꿨어요 우측으로 리퍼 있었어요 아 저 위도 위도 저 자리 있는거 저거는 견제해야 되는데 어 위도 뽑으셨구나 위도 굶켰어요 상대 아래로 내려왔어요 위도 리퍼 리퍼 오케이 상대 위도 없어요 리퍼 궁 오케이 나이스 밀고 들어가죠 상대 위도 없어요 자리야 궁 조심 원숭이 반피 상대 위도 상대 위도 자리 건물 위에 있어요 정면 왼쪽 아 아 아 이게 왜 좋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원숭이 들어와 있어요 원숭이 원숭이 개피 원숭이 개피 나도 개피 아 리퍼 우측 이번 라운드 져야겠네 이번 라운드는 위도 견제가 하나도 안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맵은 위도우 쓰레기 맵이라서 위도우는 안나올거야 툴 좋았어 우측 힘싸움 상대도 우측 원숭이 개피 원숭이 다운 리퍼디 리퍼 왕경영 빠졌어요 오케이 자리야 자리야 다운 매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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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예 점령지 아까 저 맵은 겐지나 윈선을 해가지고 위도우 견제를 해줘야 돼 정확히 말하면 늦게 누른거죠 저거는 늦게 누른거야 씹인게 아니고 왼쪽으로 애들 들어와요 아 왜 안 떨어지냐 아 왜 안 떨어져 저거 저희 힐러 없어요 상대 힐러도 없고 비트 사라 움직여 오 그리고 비트는 개스텐 안녕 안녕하자 매크리 위에 어이고 저희팀 두 명 잘렸어요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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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고릴라 매크리 매크리 개피 아아 매크리 잡으러 갈려고 했는데 이씨 아이 지금 두 명 딸고 싸우는데도 뭐 할만하다는게 이상해 할만하다는게 이상해 매크리가 우리팀 두 명 딜러를 따고 시작하는 한타인데 우리가 안 밀려 나머지가 그냥 힘으로 미는데 뭐 4대6으로 했는데 이겼어 2층에 있거든요 매크리 또 2층으로 올라간다 이번엔 매크리 제대로 마크하죠 예 너무 아프다 아 매크리 아까 그 자리 계속 있어요 뺐네요 저 자리에서 매크리 다운 상대 안에 있는 애들 개피 트레이서 역행 빠졌구요 노궁 리퍼 다운 트레이서 거점하네 트레이서 다운 역시 퍼펙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또 이 맵 없으면 거의 끝났지 예 예 예 예 예 아 아 아 아 저거 저거 넣으면 지게가 져가지고 안 돼요 지는 징그스 있어서 져 안 돼요 그래요? 예 넣으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들어갈등말등 왜 이렇게 못해 라인 이번엔 조합이 달라요 라인하고 자리야 디바 자리야가 아니고 리퍼 겐지 트레이서 원힐러 조합 원힐러 조합 라인부터 봐요 라인 예 라인 봤습니다 잘 봤네 너무 너무 잘 봤네 예 자리야 자리야 자리 에너지 너무 많이 참 그래서 떨궜습니다 아 그래서 떨궜는 건가? 겐지 겐지 어 왼쪽이 겐지 어 왼쪽이 겐지 트레이서 여캥 빠졌어요 겐지 왼쪽에 있고 리퍼 왼쪽 리퍼 왼쪽 리퍼 망령아 빠졌어요 라인부터 볼게요 라임 한번 뚫었어요 라임 뒤에 트레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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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자리 와봐요 다 자리봐요 트레이서 다운 트레이서 다운 트레이 거죠 오늘 궁 Tsip 사용하시는 라인 다운 남주도 트레이서 끝 나이스 uchen 투 무한 것 내장 겐지 왼쪽 저도 라인 이제 궁 탔을거에요 네 겐지 왼쪽 비트 오케이 나이스 겐지 궁 겐지 궁 조심 철 나이스 아유 겐지 겐지 거점 거점이란다 트레이스하고 겐지 달아있네요 이 벌레같은 놈들 트레이스 죽었고 겐지 혼자 아이고 바퀴벌레로 죽었네요 병 못 올라가고 죽었어 응 방벽 아니 금방 그냥 생존용으로 쓴거야 아니 생존용으로 안 써도 되는데 어이구 아이고 미안해요 라인이 빡치셨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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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기 안 쓰고 먹었네 수고하십니다 93% 아니 93%라고 힐러가 못 받았어 수고하십니다 müs aids deutlich 학애 polity 감사합니다.